안녕하세요 자 패배TV 구독좋아요 이거 울타즈TV구요 여기 무서운 WDSM 안 무서운데요 아 진짜요? 갑자기 지빈이가 있네요 자 이제 시홀로 들어가서 시홀에는 세이크로 친구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문가 오기 연수와 미래구요 여기는 재활용버리는 곳인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다가 잘못버리면 WDSM한테 혼납니다 맞죠? 맞나요? 맞아요 한소리 많이 듣죠? 그리고 여기 닐을 WD라는 얘기가 있는 김규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우스 유우미 뭐예요? 뭐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찾고 있네요 이게 뭔데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얘는 예빈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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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하는 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엄청 묵묵한 재민이 그리고 이 친구들은 윗시반 친구들입니다 윗시반은 매일 매일 같이 와서 이렇게 베이직 기본기 연습을 하고 파이팅하고 있죠 최명쌤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왁킹을 찾고 계신 최명쌤입니다 A홀에는 이게 있어요 짠 지금 낮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선생님 오지타즈가 써있죠 에리리가 있죠 그리고 하이 하이 아 유주 아 유주야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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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오지타즈 들어오면 이렇게 온도 재는 것과 이제 장면룩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샤오 매일 하이 여행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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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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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